인요맨! 보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 리아와 미호가 저를 여기다가 불렀는데 아 얘는 언제오는거야 약속시간이 다 지났는데 어어? 이 그림자는 뭐지? 로 volts 어? 이목소리는 미호 목소리? 음? 이건 리아 목소리? 음! 아 Vent몰이 이게 무슨일이야 요맨이 잡아서 건지건지 해줄거야 건지건지 요맨이 오르르르르르르 까쿠가쿠가쿠 까쿠야 얘들아 오늘 날 왜곡 부른 이유가 날 괴롭히기 위해서 설마 도망쳐야 돼 몰라 요맨이 잡으러 가야지 도망쳐야 해 요맨이 이 녀석 슈유유~~~ 음~~ 어맨이 녀석번에 안되겠구만 어맨이는 어울리는 곳이 있어 얍 어디지 내 친구 찰스한테 인사하도록 해 내친구 찰스야 네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걸 어? 찰스오빠 오랜만이야 어? 잘 친했어 어어 찰스옵! 찰스옵빵! 몸속에 들어왔어! 엉덩이로 나왔어! 색다른 경험이었지. 테렌 교수로 가자. 내 친구 이번엔 똘이한테 인사해. 똘이? 똘 똘이? 나 똘이 같다 또 먹는 거 아니겠지? 똘이는 약간 순한 거 같아. 똘아 안녕. 똘이야. 똘이랑 산책 가야겠어 난. 똘이랑 산책 가야겠어 난. 똘이랑 산책 가야겠어 난. 아니 왜 똘이를 데려가는 거야. 똘이 냅둬. 똘이랑 산책 하러 가야겠어. 나 화장실 너무 급한데 화장실로 데려다줄 수 있을까? 화장실 어디야? 모르지 찾아줘야지 그니까. 니네 세상 있잖아. 나도 화장실 너무 급해 이러다. 여면이 화장실 가고 싶구나. 여면이 좀 줘볼래? 나 너무 급해서 그래 지금. 어머나 화장실 가자. 화장실 어딘데?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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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때? 시원하게 쐈다. 도망쳐야 돼. 시원해. 도망쳐야 돼. 이 애들 정말 악마들이였어. 아.. 뭐 찾고 있죠? 시원하게 쐈으면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냐 얘들아 저쪽에 누워있는 아기들은 뭐야? 너네들 돌보는 아기들이야? 제이슨이야 제이슨이 기저귀를 안 갈아준 거 같아 제이슨 기저귀 갈아줘야겠다 여민아 어떡하지? 제이슨? 기저귀 갈러 가자 야 제이슨이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? 괜찮아 여기 제이슨 한 명 더 있어 제이슨 잘 부탁해 내가 기저귀 갈아줄게 그래 야 뭐하는 거야? 야 똥 냄새나 오줌 냄새난다고 그만둬 제이슨 기저귀에 탕구기 슉슉슉슉 도망쳐 안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좀 괴롭혀줘 볼까? 자 이번엔 리아를 좀 괴롭혀 보자 리아야 어딨어? 내가 어딨는지 찾을 순 없을 거다 찾았어 이미 어떻게 찾았지? 여겼다 못 찾지롱 집안에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 멍청해 집을 들면 되지 집을 들고 리아를 찾아볼까? 리아가 내 손바닥 위에 있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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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줘요 리아야 어? 어? 이런 거 싫어 돌렁돌렁 어? 돌렁돌렁돌렁돌렁 어? 헤헤? 자 리아야 너 요즘에 목욕 안 한지 꽤 됐지? 어? 내가 그럼 목욕 시켜줄게 설마 세탁기? 어? 어? 자 스타트 버튼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crocs 니아가 서롬살얼려 미야가 아주 꼴 좋게 됐어 살려달라고 싹싹 삐는구만! 싹싹 삐는구만! 나가게 해줘! 나 나갈거야! 나 나갈거야! 나 나갈거야! 그건 안될거.. 어 끝났네? 자 아니 얘가 어딜 도망가? 니아야? 전기통에다 내려볼까?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평소에.. 어? 난 똥이 되었어 모두들 안녕 난 도망치도록 할게 이녀석 굉장히 잘 숨었는데? 보이질 않아! 너네 나 못찾지 찾아 찾아 어딘지 반드시 찾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거야 헤헤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찾았다! 어디? 이녀석 변기 안에 하수구에 있어 Natürlich Gumgy 안에 하하수구에 이 녀석이! 넌 안 되겠다 싫어! 어지러워! 자 우리 찰스 밥이 들어주겠다 반찬거리 좀 갖고 올게 자 리아를 해놓고 어떻게 날 먹으려고 해! 오 뭐야! 택힐 했어! 이 녀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어어어어어어어 난 안 되겠다 믹서기에 갈아서 특별히 우리 찰스 주스가 내어줘야겠어 살려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다고 알겠습니 난 당근 넣어야지 버튼 꾹 어 리아 무빙이 굉장히 좋은데? 오케이 양파도 덜어 바드넛커 리아가 왜 계속 살아있는거야 이거? 리아 엄청난데? 별로 안아픈데요? 이정도로 뭐 나한테 가볍다니까? 리아가 갈린거.. 어? 이 녀석 어떻게 살아있는거지? 어 예 도망.. 저우! 이 녀석이 아까부터 도망치고 있어 넌 안되겠다 우리 찰스 바비 되어줘야겠다 어 싫어 찰스야 밥먹을 시간이야 나 싫어 찰스는 정말 잘 먹는구나 어 뭐 간식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찰스야 여기 휴지도 먹어 야 찰스 휴지도 먹어? 야 찰스 휴지도 먹어? 설마 야 찰스 휴지도 먹어 야 이번에 우리 미호를 갖고 놀까? 리아야? 좋은 생각이야 좋아 가자 어디있어 미호 이 녀석 어디있냐고 나 숨었어 미호가 지금 숨었다고 찾아 찾아 찾았대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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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기분이 어떤.. 어 접혀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어? 어 어때 응? 어때 얘들아, 나한텐 집을 주는 거야? 안 돼! 집 자! 우리 미호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? 미호한테 우리 집을 선물해 주자. 여기 집 있는 거 같은데? 그래, 집을 선물해 줘. 난 너희 별로 안 괴롭혔잖아. 오, 여기 집 엄청 좋은 거 있어. 미호는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첨벙첨벙을 해 주자. 그래. 어? 기분이 어때?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걸? 이 찰스랑 나 제일 충격적이야. 야, 찰스한테 나 데려오지 마! 찰스야, 먹고 싶지. 찰스야, 접시도 먹는데? 심지어? 내가 이제 숨어볼게, 나 찾아봐. 절대 못 찾을걸. 그래. 절대 못 찾을걸. 여맨이 짜졌다. 절대 못 찾을걸. 여맨이 짜졌다. 깍꿍. 깍꿍. 내 집이! 괜찮아. 다른 집에 들어가면 돼. 깍꿍. 이건 여맨이가 36년 풀 이자로 산 집이잖아? 무서워. 어쨌든 이렇게 거인이 되어서 친구를 괴롭혀 보았습니다. 자 애들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죠 여느님을 위한 이 사랑을 받아줘 여느님 기다려줘 여느님 사랑을 받아줘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아 내 차 하늘로 가는 자동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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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안녕